안녕하세요. 오늘은 히요리 육성 해방캐를 클리어 해볼게요. 카스미 대신 레이를 데려갈게요. 마호가 암흑에 걸어줘서 전열 캐릭들이 더 잘 버텨집니다. 그리고 의외로 쉐도우 히요리 육아가 별로 안 아픕니다. 아르나에서 맞았으면 끔살이었을 텐데요. 했어. 그렇죠. 안녕하세요. 이제 막 이쁠해 보면서도요. 물론 이 기타는 안전하다고 지켜낸다. 요금의 공격은 슬라이스에 비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. 근데 이 기타는 그런 기타는 이 기타는 더 이상의 공격을 지켜낸다. 그 기타는 그런 기타는 지켜낸다. 이 기타는 더 이상의 공격을 지켜낸다. 그 기타는 또다시에서 공격적으로 지켜낸다. 그 기타는 더 이상의 공격을 지켜낸다. 생각보다 쉽게 끝났네요. 레이를 못 만드셨으면 크리스로 대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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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 못 만드셨으면 크리스로 대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레이 못 만드셨으면 크리스로 대체 가능할 것 같습니다.